안녕하세요 럭키자입니다 예! 레디팀 럭키제이! 자 오늘 젖으실 준비된거에요? 아니요! 아니에요? 근데 정말로 너무 깨끗하게 입고와서 슬리퍼를 신어야하는데 아 그니까 젖으면 안돼요? 아 상관없어요 무대에선 괜찮아요? 무대에서 물총을 막 쏴요 관객이 불도 나가고 어마어마한데 오늘 워터밤에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뜨겁고 실제로 불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레드팀인데 우리가 불 나는거 아니에요? 아 추울까봐 예 특별히 저희가 레드팀이어서 빨간모자 빨간머리 준비하고 왔는데요 와 정말 드레스코드는 최고에요 현재까지 저희 럭키제이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워터밤 레드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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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제이였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막 특별하게 더 할거죠? 젖어도 되고? 네 적당히 적당히? 아 적당이야 그러면 제시만 적당히 하고 같이 말씀하면 워터밤 럭키제이 레드팀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워터밤 럭키제이 레드팀 화이팅! 여행 살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